여러분 여기가 낙지 골목이라고 하는데요 낙지집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번지 낙지집 꽤 크더라고요 일단 이 집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탕탕이를 하나 시켜놓고 왔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 3만원이었는데 안 해가니까 4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비쌀 때래요 그래서 금억이나 이럴 때는 비싸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라고 합니다 그래도 3만원 한치 해준다고 해서 혼자 한번 오랜만에 저에게 선물처럼 탕탕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낙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탕탕이에요 와 탕탕이 낙지가 꿈틀꿈틀 하는 거 보이시죠 혼자서 이렇게 와서 탕탕이를 먹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도전한 것에 대한 선물로 일단 탕탕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월출산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 마이크를 잘못해가지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오늘 좀 전에 확인해가지고 다시 하는데요 자 낙지 여기까지 키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산낙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어디 가서 먹기 힘든데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해서 먹어봅니다 낙지는요 여기 인근 바다에서 잡은 거래요 지금은 낙지가 비쌀 때래요 아마 비쌀 때는 더 맛있죠 일단 낙지를 먹고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혼자 찍으니까 건강해서 막 액션이 일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봐주세요